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경기 전망은 부정적이지만 반도체 경기는 호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BSI 전망치가 95.5로 나타났습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부정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2022년 4월 이후 27개월 연속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함께 부진했지만,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장비는 21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돌파했습니다.